안녕하세요.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축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오늘 고대사 환단국위를 통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.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 역사학계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일제 36년 사이에 식민사관에 젖은 아픈 역사를 많이 기억하고 있어서 우리의 정말 찬란했던 고대사 또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찬란한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자긍심을 갖는 그런 역사를 발굴해서 우리가 기리고 발굴하고 새로운 정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대한사랑과 환단국위를 통해서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를 재조명하고 또 임시정부 100년, 3.1운동 10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 찬란했던 역사를 재조명해서 앞으로 새로운 100년, 새로운 1000년을 또 가꾸어 나가는 그런 시발점이 이 학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. 우리 역사가 제대로 알려지고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았었나를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학회에 참여를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고대사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차세대들에게 꿈과 희망과 세계적인 중심의 대한민국이 설 수 있는 그 마음의 바탕을 심어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축사를 대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